여러분들 사마전자가 지금 또 급등하려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시 조정이 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중요한 건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아직 얘들의 작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전자는요. 작전주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페라이트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시장의 재료가 풀려있다 하지만은 작전 중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차전지만 들어가면은 싹 다 작전처럼 변하는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오랜 기한 동안 계속 매집 점점 점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땄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2차전지 세력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마전자가 이제 페라이트가 분명히 또 한 번 더 올 거예요. 테마는.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얘는 또 뭐 MPC 코어 제조도 하고 있고 IT 디스플레이 친환경 전기 자동차 시장 뭐 다 하고 있어요. 얘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작전주가 쏠 수 있는 테마 환경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전자 얘들이 세력이 생각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를 잘 쓴다고 해야 되나? 좀 애들이 체계적이에요. 일반 이제 왜냐면은 사마전자 같은 경우는 그룹 사이 여러 가지의 막 이렇게 보통 해먹거든요. 예를 들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넥스턴, 스튜디오 산타, 다이나믹, 미래산업 등등 뭐 메이슨 캐피탈 싹 다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얘들은 좀 뒤죽박죽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마전자는 좀 단순하면서도 좀 작전할 때 제대로 좀 이제 좀 컨셉도 잘 잡고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지. 아무튼 이 애들이 진짜 좀 신진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좀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마전자가 쉽게 안 빠진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도 올리고 있고 또 위에는 사마그룹이라는 단단한 뒷배경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보세요. 한 번 쭉쭉쭉 발사하다가 위험 종목되고 뭐 하고 하다가 역시 쭉 빼죠. 항상 우리가 볼 때 주위 종목부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경고 종목이 분명히 바뀌거든요. 경고 종목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주가급 등이 한 번 더 나왔다는 얘기예요. 위험 종목도 바뀌죠. 그럼 또 나오는 거예요. 보통 위험 종목으로 딱 바뀌자마자 바로 다 털어버립니다. 세력들은 항상 그게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단계를 항상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지 사마전자가 작전주인 줄 알면서도 들어간 분들은 정말로 깡다고 한 게 좋다. 대신 이런 것만 이해만 잘 하시면 정말로 돈 잘 벌 거예요. 근데 보통 분들이 다들 들어가시면 또 이번에 들어갔을 때 얘 15,000원 가겠다 싶어서 막 들어가고 지금 못 먹은 게 아쉬우니까. 이 아쉬움을 단번에 버릴 줄 아는 게 정말 어렵긴 해요. 이걸 버릴 줄 알아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얼투덩투하는 지점에서 괜히 들어갔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점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사마전자는 생각보다 정말로 잘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급등 나오고 한 번 또 쏘고 바로 가라앉다가 이렇게 또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발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력의 수급 패턴만 봐도 보세요. 여러분들. 횡보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세력들은 지금 물량을 더더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은 뭐다? 세력들. 이거로 보셔야 돼요. 이런 잡주에 실제 외국인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외국계 증권사 있잖아요. 보통 세력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만 해도 한국 사람이 여기서 거래해도 외국인은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 수급을.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는 답이 나왔죠. 벌써. 이제 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들 사마전자로 단타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은 호가창을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매수 잔량이 많은 거는요.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예요. 올리는 차트로 바뀌려면요. 이 매도 잔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요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수 잔량이 많다고 해서 절대 이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얘가 올라간 이유는요. 여기는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호가가 내려가면은 요게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밑에 많은 물량을 걸어놓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얘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고 이게 차이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막 3배, 5배, 10배 많게 20배 차이나요. 20배까지 차이 나면요. 완전 흐른 차트예요. 근데 얘가 같이 이렇게 되면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올라가고 있으면은 얘는 없어지고 얘는 더 위에 올라서 이제 더 비싸게 팔라고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 물량이 엄청 걸리는 거죠. 얘가 올라가면은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차차차차차 올라가는 건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호가창을 백날 하루 종일 보고 있으실 자신이 없으면은 저는 맨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삼아전자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카카오톡방을. 들어와서 저와 함께 매매를 같이 해보시면 돼요. 삼아전자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간단히 오픈해둘게요. 카카오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삼아전자. 네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카오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게요. 삼아전자 생각보다 정말로 돈 잘 벌 수 있는 종목이고 돈 벌기 쉬운 종목에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매매해야지 여러분들 이번에 휴가철에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카카오톡방 들어와셔서 저랑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웬만하면 카카오톡방 들어오셔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딱 이거 보세요. 제가 자료집 정리 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여기에 목표가 설정 다 해놨어요. 1차, 2차, 3차까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 전략. 이 비중만 잘 실어도 웬만한 물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또 가장 중요한 거. 수급. 일정 수급 패턴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 수급이 그대로 따라오면요. 여러분들 바로 급등급 패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보이면 바로 매집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바로 홀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20%, 30% 먼 거죠.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 카톡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은 이거라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삼화전자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자료 달라고. 자료. 삼화전자 자료. 여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쩌면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 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다음 날도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이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이신 그리고 단타이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